종교 중독 종교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바른미디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자주 종교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익숙하실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이제 중독을 구분할 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구분하거든요 물질 중독은 말 그대로 알코올, 마약 같이 물질에 중독되는 것이고요 행위 중독은 역시 문자 그대로입니다 도박 중독이 대표적인 행위 중독이죠 행위 중독은 다시 무형의 중독과 유형의 중독으로 구분합니다 도박이 눈에 보이는 행위 중독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관계 중독 등이 무형의 중독이겠죠 종교 중독은 무형의 중독 영역에 들어가겠죠 제가 일전에 종교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종교 중독의 정의를 간략하게 언급을 했잖아요 첫째는 참된 하나님이 아닌데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신앙이 낳는 결과물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교 중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말이죠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는 어떻게 그럼 얻은 결과물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잠깐 언급을 드리면 우선 많진 않지만 한국과 외국에서 이미 종교 중독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현장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수많은 사이비 종교 신도와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얻은 저만의 결과물이 있겠죠 그 두 가지를 종합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이비 종교만이 종교 중독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 그리고 오늘날 정통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 중독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기 위함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교 중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인데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지난 2014년 5월에 중국 산둥성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포섭을 거부한다는 한 여성을 구타해 사망케 한 동방번개 신도 일가족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당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 포섭을 거부한 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중국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영상 일부를 봤는데 신도들은 이 여성을 마귀라고 지칭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마귀라고 했다고 하죠 자신을 거부하면 모두 마귀 혹은 적대자가 되죠 그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둘째는 왜곡된 사고방식인데요 종교 중독자는 때론 목사에게 중독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성문제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도 목사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과정에서 아주 신사적이었던 집사인데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목사 편을 들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의 중심에 목사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목사는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적자에게 모한받는 존재라는 왜곡된 사고방식이 발생하죠 종교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신비 체험이 현실 도피인 셈이죠 제가 종교 중독의 정의에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신비 체험이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한 혹은 방금 말씀드린 현실 도피의 수단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게 마치 마약 같아서 체험이 없으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 더 이상 체험을 안 주시죠? 라는 의문이 발생하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같은 두려움과 불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자신의 삶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과도하게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 무속적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 성화의 과정이 전혀 없는 사람 등이 종교 중독자들이죠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 혹은 나의 신앙의 종교 중독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지속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